한때 최고 인기 직업으로 통했던 교사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교단을 중도에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이 30대 젊은 교사들의 이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학생 지도도 너무나 어려워진 데다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미 교사 탈출기가 쇄도한지 오래. 임용 첫 해 바로 학교를 그만둔 한 초등 교사는 무너진 교권을 실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문제행동 학생을 맡았던 경험도 학교를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또 다른 2년차 초등 교사는 열악한 처우 때문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학년에 퇴직한 10년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 숫자는 2020년 448명에서 재작년 5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교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전체 초등교사 가운데 20, 30대 비율은 43%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교권 추락에 대한 무력감이 번지면서 최근 5년 새 교육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때 수험생들이 선호하던 교육대학 역시 수능 합격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예비 교사들 사이에서도 기피현상이 이어지는 상황. 젊은 교사의 탈출러시를 막기 위해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